30분 됐어요? 사용후 해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사용후 해결료 시민참여단에서 한수원 예관계자가 다수 참여했음을 밝히는 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고준희 핵폐기장 건설 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고준희 핵폐기물 전국회의에서 함께 해주셨어야 하지만 국회 사정으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회견문을 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온 현 정부가 맥스터 증서를 외치며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수십일 동안 불볕더위와 폭우 속에서 농성하고 목소리를 내도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며 맥스터 증설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불통정부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첫 질의로 산자부 장관에게 맥스터 증설 지역 여론 수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 투표 결과 맥스터 건설 반대 94.8%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상대로 시행한 한길 리서치와 능률협회의 상반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산자부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고 했지만 저와 주민은 조작 의혹 해결이 먼저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사용 후 해결료라는 핵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은 도회시한 채 맥스터 증설이라는 단기 처방전 마련에만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론화가 엉망이라며 제자까지 붙여 재공론화했지만 오히려 공론화라는 가면을 씌워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맥스터 증설이라는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기승전 맥스터 증설이라는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간 정부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어디서 열리는지 알 길이 없었던 사용 후 해결료 토론회 그마저도 당일 오전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참석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바람을 맞았고 산자부의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답변은 함흥차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탈핵이냐 진핵이냐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재검토위원회가 내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조작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며 유튜브 생중계를 예고했습니다. 한 시간 방송에 질의응답 시간이 고작 35분이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한 답변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제대로 된 대화의 장,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첫 단추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조작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사용 후 해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오늘 우리는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과 시민참여단 145명 가운데 상당수의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신원이 확인된 21명의 명단을 밝힌다. 한수원과 관계된 사람은 한수원 협력업체나 납품업체 직원, KPS 협력업체 직원, 한수원 특수경비 등이다. 이는 양남면 대체기와 간포 양분명 주민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공개 검증하면 그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다. 또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을 목격한 주민진술서도 확보한 상태다. 한수원과 연관있는 사람이 시민참여단에 다수 참여한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 의견 수렴을 담보하지 못함으로 이번 공론화는 무효다. 또한 시민참여단에 한수원 이해관계자 다수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과한 산업부 관계자도 조사 대상이다. 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산업부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강행 의지를 표현했다. 이어 21일 경주시장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은 맥스터 증설에 따른 두 기관의 상생발전 내용을 발표하며 맥스터 건설에 본격 착수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들이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는 근거는 사용 후 해결료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 145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81.4%가 맥스터 건설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다음 내용에 대해 답해야 한다. 먼저 8월 12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산업부 국실장은 경주지역 공론화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한수원 정직원만 배제하고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위 중립적인 인사라며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탈핵단체 등을 배제한 산업부가 한수원의 익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협력업체 및 납품업체 직원을 시민참여단에 참여시킨 것은 심각하게 공정성에 위배된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8월 28일 국회 산자위 전체에 의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의 표본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한길 리서치가 올해 6월 경주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는 맥스터 건설 반대가 55.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길 리서치는 제3자 공개 검증을 요구하며 한국능률협회의 계약서, 조사기관, 조사 리스트, 조사업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지역사회 조사협력자, 조사 결과 발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공개 검증 입장에서 자체 검증으로 태도를 바꿨다. 산업부는 공개 검증을 약속한 바 있으며 공개 검증에 임하라. 재검토위는 언론을 통해 공론조작 의혹 기사가 쏟아지자 7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필요시 민관합동공정성 검증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민대책위와 탈핵 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북구주민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나 재검토위는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조사 결과와 조사 원칙, 방법, 절차를 설명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일방적인 설명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공론과정을 조사하는 공개 검증을 요구한다. 재검토위는 3천명 찬반 분포만 공개하지 말고 한국농률협회의 계약서, 조사 시간, 조사 리스트, 조사원 명단과 전문 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지역사회 조사 협력자, 조사 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2016년까지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기약 없이 맥스터를 건설하는 것 역시 정부가 지역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렇기에 이번 공론화는 전국 공론화와 사용 후 해결료 중장기 정책이 먼저 나온 뒤에 지역 공론화를 진행했어야 했다. 사용 후 해결료를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않고 모든 국민이 책임감을 느끼는 공론화였어야 한다. 그러나 부실한 공론 설계는 지역 공론화에만 10억이 넘는 예산을 제정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안전까지 고려한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의 기본틀을 다시 짜게 해야 한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도를 중단하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의 엉터리 공론화를 당장 무효화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라.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공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 설계에도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